오늘의 첫번째 사연은 최진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이 좀 긴 것 같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동생은 모 걸그룹의 팬이었습니다. 아 덕질 장류에요? 아 덕질 장류가 꽤 재미있는게 많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둘 다 몰라가지고 되게 신나하면서 경험해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더니 서른이 넘어 시작한 덕질에 아 이것도 저 옛날 얘기고 서른은 늦은게 아니죠 요즘은 그런거 같더라구요. 네. 죽기 직전에 더 입덕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래도 덕질이라는거는 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되게 중요한 핵심이죠 그게. 그래서 서른 정도에는 굉장히 맘 놓고 덕질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이 좀 있으신 이 덕질계를 돈으로 휘잡으시는 분들은 5, 60대들 많죠. 특히 옛날에 이제 우리 음악할 때 보면 일본에 그런 분들이 그런 문화가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경제 원숫기에 우리도 똑같이 접어들었으니까. 그렇지. 한국도 많아요 이제는. 그럴거에요. 옛날에 이제 밴드가 일본 진출할 때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4, 50대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집을 구해놨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소비벽도 별로 없어. 어디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학생팬들과 차별화를 두며 그래 나 돈 버는 직장인이다 라는 마인드로 온갖 굿즈, 음반, 공연 DVD, 포토북, 팬클럽 킷 등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뜨겁게 보내고 그는 결국 장가를 갔습니다. 애지중지하며 뜯지도 않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다 그대로 남겨두고. 고향을 떠나와 서울에서 동생과 자취생활을 한 저는 동생 방 안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물건들을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심정적으로 결착이 안 된 덕질 물건이 집에 그대로 쌓여있다. 참 싫죠. 뜯을 수도 없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걸그룹 프로덕들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닥치며 회사는 재택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동생 방을 제 서재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는데 책장 안에 그 물건들이 문제였습니다. 제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이제는 머글이 되어버린 동생의 이야기에 100리터 쓰레기 봉투에 다 넣어버릴까 했지만 그녀들의 얼굴이 커다랗게 박혀있는 그 물건을 차마 쓰레기통에 버릴 순 없었습니다. 여전히 건재한 인기를 떠올리며 판매를 생각했습니다. 알아보니 땡금마켓, 중고나라, 트위터, 중고거래 플랫폼 등 아이돌 굿즈는 번개장터라는 곳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앱을 깔고 제가 보기에 나름 고가일 걸로 추정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물건들 위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처분하는 게 목적이었기에 나름 형성되어 있는 시장가를 무시하고 저렴한 가격의 판매끌을 올린 탓인지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미개봉이니까요. 저는 팬이 아니었던 탓에 특정 용어들을 이해할 수 없어. 질문들이 달릴 거 아니에요? 뭐뭐뭐인가요? 그럼 그 뭐뭐뭐가 무슨 용어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처음에 공구상가에 가서 느끼는 우울함이죠. 다 한글로 써있는데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전화번호밖에 없다. 네. 전화번호 숫자죠. 검색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동생에게 물어가며 답변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제 동생은 척척 대답을 당연하죠. 지가 산 건데. 해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N년 덕질 무시 못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판매자의 마인드로 무장한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의해오는 구매자들의 물음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고 온갖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고 올리지 않았던 물건들 추가 설명도 하며 몇 날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시작은 제가 올린 판매 물품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느덧 우리 대화의 주제는 제가 가치를 모르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조그마한 포토카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포토카드. 저도 집에 쌓아놓고 있는 스포츠카드 같은 거죠. NBA 쪽이라든지. 네. 명암판 크기에 번쩍번쩍하고 때로는 비싼 건 사인도 있고 입던 옷조가리도 붙어있고. 그래요? 저는 저지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죠. 멋있다 그런 거는. 입던 옷을. 그 시즌을 뛰고 나면 팀에서 리그 쪽으로 보냅니다. 진짜? 네. 그럼 리그에서 계약된 업체 쪽에 그걸 보내죠. 그러면 이제 DNA 검사해보면 나오는 겁니까? 그 선수의 DNA가? 갑자기 다들 이게 모든 사람들은 주라식 공원으로 가던데. 덱스터가 너 덱스터한테 가면 자신이 써. 아 블러드 가이한테 보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입던 거라는 거 사기를 치면 안 되니까 물어보는 거죠. 누군가가 이거 진짤까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덱스터한테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공인된 리그가 가지고 있고 그 공인된 리그가 공인하는 하청업자에만 주는 걸로 돼 있는 건데. 오덴티시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도 의심스럽다면 덱스터한테 가져와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어색해지는 한국말. 드높은 케이팝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제게 문의를 해온 사람들 90% 이상이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아 그럼 이걸 위해서. 이게 지금 특정 플랫폼 캐럿 플랫폼 때문에 해서 일어난 일인 건가요? 어떤 거냐면 해외 덕후들의 엄청난 빡빡한 인생을 제가 조금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이돌 굿즈는 특정 번개땡땡이라는 곳이 더 특성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군요. 맞아요. 해외에서 가입하기 쉬운 플랫폼도 있어요. 다만 더 화끈한 걸 구하기 위해서 국내 아이디를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해외에서 아이디 만들면 국내 플랫폼은 참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한국은 더. 맞아요. 그걸 다 뚫는 양반들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해외에서? 네. 받을 때는 외국으로 배송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있죠. 배내지 같은. 그렇죠. 배송대행지 한국 주소를 쓰죠. 그렇겠네요. 요즘 아이돌 문화를 잘 모르는 안형 유형을 위해 한 가지 설명드리면 좋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돌들은 앨범이라고 하면 컨셉별로 여러 종을 발매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각 앨범마다 멤버들의 포토카드가 랜덤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이 팔리죠. 피지컬은. 맞아요. 포토카드 종류도 멤버별로 한 종이 아니고 보통 서너 종도 있고 많게는 7, 8종씩 있어서 한 앨범당 100장이 넘는 랜덤 포카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앨범 디자인을 요즘에는 근데 인디 쪽이 저는 주로 고객들이 인디 뮤지션들이었는데 피지컬을 많이 안 내기 때문에 디지털이나 LP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은 한때는 피지컬 앨범 낼 때 인디 쪽에서도 포토카드를 많이 요청을 했었어요. 그 정도 이해는 쉽게 할 수 있죠. 넵스터 시대 이후 벌써 지금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피지컬은 팬들을 위한 컬렉션의 영역이구나. 라는 이해는 있는 거예요. 완전 그냥 MD죠. 네. 그럴 때는 플레이어 카드가 제격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인기 많은 포카는 앨범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몇 종씩 발매된 최애의 포토카드를 모으는 것을 포토카드 드래곤볼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렇겠죠. 네. 이런 요즘의 풍습에 수십 년 전 고전의 제목이 붙는다는 게 좀 독특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 단어를 모를 수도 드래곤볼을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제 동생은 시간은 없고 돈만 많은 직장인답게 교환이나 포토카드 구매라는 수고를 드릴 수 없어 대신 앨범을 최대한 많이 구매하여 그 확률을 높이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만큼 포토카드도 엄청 있던 거죠. 너도 나도 포토카드를 보여달라 하였고 몇십 장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몇백 장을 앨범을 그만큼 샀다는 거예요? 그 동생분이? 네. 기본적으로 그런 거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톤으로 일곱 자리는 앨범 하나 사는데 쓰셨다는 건데요? 어떤 분은 몇백 장을 구매해갖고 그분도 그분이지만 그 정도 수량을 갖고 있던 제 동생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놀라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더 놀라운 점은 그냥 그거를 알아서 해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공을 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서 처분해라고 하는 그 지점이 더 놀라운 것 같은데요. 이게 또 우리 덕... 머글이 이해 못하는 지점인데 덕들을 가만히 보죠. 때로는 되게 무서워요. 너무 냉정해? 다른 걸로 넘어갈 때나 탈덕할 때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면 별로 무서운 게 아니지. 오히려 너무 칼 같고 너무 비정하고...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되게 지역의 큰 마약상 같아요. 지역의 큰 마약상은... 냉혈환이다. 굉장히 자기 식구 잘 챙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평소엔 그렇잖아요. 죽일 땐 얄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돈이... 왜냐하면 최근에 중고 거래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돈 된다는 걸 알 텐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다시 그거를 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이런 아이돌덕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매니아들을 위한 2차 판매 시장들이 생기고 있죠. 그렇겠네요. 여기서 말씀드린 2차 판매 시장은 중고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 아, 아이전시가 있다 따로.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2021년인데 그렇고 있어요. 매일 통장에 돈이 입금되는 알림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허무해졌습니다. 100만 원 가까운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는데 책장에 물건들이 전혀 줄지 않았던 겁니다. 이야, 화수분이 따로 없네. 현대판 화수분은 동생의 덕질.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덕질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뭐라고 할 일이 아니겠네요. 그리고 이분의 또 다른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 피지컬 앨범이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럼 피지컬 앨범은 그냥 집에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는 돈이 안 되는 물건이니까. 거기서 카드만 빼내가는 거니까? 그렇죠. 빼내간다는 표현이 어쩌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입이 좀 돼서 앨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아니, 앨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기껏 공들여서 자간이랑 이런 거 공들여서 해놔봤자 사람들은 착착 듣고 포토카드 빼고 이렇게 된다면 그 공들은 디자이너의 그 결과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결과물들 다음번 아티스트의 앨범 작업을, 앨범 자켓을 작업하실 때 포토카드를 디자인하세요. 자켓은 됐고. 아니, 포토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디자인이 돼서 옵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아긴 아니구나. 그때 내가 하긴 했었구나. 모 밴드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네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놀리듯이 제가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포토카드만 있게 디자인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굉장히 현대 예술처럼. CD가 없어. 내가 연필을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아니면 마이크로 SD 카드 하나 딱 있고 CD를 대신 할. 그거는 실제 기능을 하니까 안 돼. 그냥 약간. 응? 뭐지? 어? 뭐가 됐든. 포토카드와 QR코드 등 모든. CD가 없는. 케이스만 생뚱맞게 CD 케이스. QR코드 정도만 있고 그냥 CD도 없이 포토카드에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꼴이 되겠네요. 아, 이 아이디어 누가 얻어가겠는데요. 아, 재밌겠네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서랍 안을 채웠던 포토카드만이 새 주인을 찾아갔고 그들이 비워준 자리는 다른 물건들에 비해 너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없어지는 포토카드만큼 구매 문의가 줄어갔고 이제는 거의 연락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장의 물건들이 전혀 줄지 않는 건 말 그대로 이제 피지컬, 더 이상 값어치가 없는 것들이 물리적으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다른 것들은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장은 그대로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잘못 안 됐어요. 지금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구청 폐기물 사이트 들어가셔서 한 2만 원 내고 처분하세요. 그러면 여전히 몇백만 원이 남아있어요. 이게 진지하게 어디서부터 잘못되는가를 찾으려면 아도르너라든지 발톱했냐면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미디어 이온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공을 들여 만든 물건들에 왜 같은 가격이 붙지 않는가. 다시 이제 마르크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빨리 빨리 처분을 하시고. 일단 돈이 입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저 물건들과 계속해서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저는 그녀들의 컴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읽읍시다. 트와이스 화이팅. 트와이스 포토카드를 최근에 대량 처분한 사람이라고 해서 마약 단속국이 잡아들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이걸 왜 굳이 가리려고.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가려져. 초성만 쓰셨는데. 최진희씨. 고맙습니다. 트와이스 팬들 중에 네어템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최진희씨께 연락을 보시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염가에 드릴 거예요. 염가는 우리가. 흥정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네. 최진희씨께 연락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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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